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박수지 댄 시간도 있어요? 아 실이요? 아니 시간이 있지 시간은 더 있지 우리 지금 3시까지 끝나는 건데 너희들이 옛날에 잘했습니다 가운데로 매듭을 해줬어 시간만이 어떻게 나요? 이거 알아봐서 이거 약간 이렇게 그래야 잘해 물을 너무 길게 빼서 괜찮아 괜찮아 계속 자 우리 똑같아 자 하나 더 만들고요 동그라미 세 모드 먹어야지 동그라미 그거는 왜 그랬냐면 아까 실이 한 세 가닥이 가운데 쪽으로 빠져있었나?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놔야 돼요 지금 지금 아 이거처럼 얘 바닥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얘는 들어 올려지고 그래서 매듭을 내가 가운데로 지어준 거야 보수공사 하면서 하나 더 할래? 응 하나 더 해 쉬었다가 그래 재밌는데 동그라미 너무 쉬운데요? 쉬우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쉬우니까 재밌는데 다 재밌는데 나는 만들기는 더 좋아해 응 미술학원 다니잖아 근데 그 미술학원은 이렇게 만들 게 없어요 여기는 딱 정해주시는데 거기는 할 걸 하라고 니 갈 게 가라고 아 그러는 거구나 그게 조짐이지 그게 조짐이지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어 그래 그러면 맞아 사랑은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다 사랑이는 약간 안 좋은 거 좋아해 너무 그런 걸 싫어해 어 그렇구나 왜냐면 괜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부러지니까 어 맞아 게다가 또 잘못 쏘면은 누나가 저희를 진짜 저흰 절대 만들면 안 돼요 누나한테 진짜 쳐 맞아요 누나가 까마띠 사품에다가 줄넘기도 제일 높은데 누나는 몇 학년인데요? 중이 중이? 아 날 차이가 있구나 뭐 초이라고? 중이 중이 누나 누나 너네 누나 줄넘기가 어 뭐야 빨간 줄이야? 아니 검은 줄 와이어줄 와이어줄이 뭐야? 와이어줄이 뭐야? 또 있어 명예의 정리 근데 얘는 퇴근길 안 가는 거 뭔가? 얘 안 다녀? 어 얘 안 다녀 밑에 4식도 안 다녀? 안 다녀? 왜 안 다녀? 아 또 안경은 안 다녀 옛날에 한 번 빠지지 그렇지 옛날이겠지 뭐 빠지지 이렇게 했잖아?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근데 손 근육이 어 장면 없어? 네 끝이 하나 여기 비행기 끝이 하나 없잖아 응 그래서 이것도 빠졌으니까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여기 손가락 지금 무너 아파 손가락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하자 이거 봐봐 선생님 저 이만큼이나 있어요 아 요게 하나가 틀려졌다 이거 다 맞아요? 언니 이쪽도 똑같지 이거 언니 이쪽도 똑같이요 다 안 뺐지? 얻자 줬어 실 어디 이거야? 응? 이거야? 선생님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죠? 끝까지 가 응 그럼 또 이쪽도 해 똑같이 해 한 명이 다 똑같이 하는 거죠? 응 끝까지 가 똑같이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? 여기서부터 하자 어? 나 이제 선배님 저 아직 시험 못 잡아라 자 이걸 하나 뺐잖아 그래? 여기 이 오른손으로 꼽아 나 너무 예쁘다 봐봐 지금 꼽으면 얘네 뽑으면 된다 와 쉽다 이걸 꼽아 그다음에 이걸 하나 빼서 찍 으구이구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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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한가요? 자 와 진짜 이렇게 놓아야 되는 거 그러면 빼주고 응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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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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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놓기면 안 되니까 여기로 놓기면 안 되니까 여기로 놓기면 안 되니까 여기 여기로 놓기면 안 되니까 여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잡아야 되겠구나 안 돼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여기 먼저 오 어 저건조 구멍 때문에 해놨어 저건조 안 해놨 부관은? 부관은 다 돼, 파이버다. 그거는 1급 비위를. 아니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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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파이버인 거 같은데? 자, 하자. 파이버는 다닌 게 없어. 이거를 우선은 깨끗한 거. 이렇게 이쪽으로. 이쪽으로 해야 돼. 이렇게 잡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걸 빼봐. 이걸 두 번째 거 빼봐. 집게라고 잡고, 그렇지, 빼주고. 이걸 집게로 해. 이 손을 해야 돼. 딴 손을 해야 돼. 이것도 하나를 빼서, 어디 봐. 아니야, 아니야. 다 빠졌잖아. 선생님이 이렇게 빠지면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.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.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. 그래도 한 번 이렇게 하고, 이제 살짝 넣어줘야지, 애들.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. 이렇게 해서? 그래서 어려운 거야. 그냥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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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볼게. 바로 이렇게 해볼게. 마지막에. 하나 더 해 보이래요? 아니요. 하나 더 하지. 친구들 하나 더 하지? 하나 더 하지. 하나 외에는 더. 저 하나 더 할래요. 응? 잠깐만. 거기까지 하고 또 이 매듭, 매듭 져야 돼? 네. 네. 선생님, 됐어요. 이렇게 뽑았는데. 확실히 다르다, 언니가. 근데 이렇게, 그냥 이렇다면 안 돼요? 어떻게 해? 어, 근데 잠깐만. 와, 완성! 너무 빨리 완성했나? 하나 더 만들래요. 너무 빨리 완성했어. 근데 이건 뭐지, 이거? 이거 뭐야? 너무 이렇게 뻑 땡기면 이렇게 돼요. 이거 하나가 어디서 빠졌어? 이거 다시 해야 되네, 저거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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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냠냠냠, 귀여워. 이상이네. 다 자유야맨 대비해서 하나가 어디서 빠진다. 긴 거구나, 여기 있는 실을.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, 그치? 잘했어. 끝났어.